자 여러분 오늘은 차박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차박에 필요한 파워뱅크입니다 이야 이렇게 손 하나만 꼽았을 뿐인데 아 나 용접 못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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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까지 가능한 거고 네 캠핑을 나왔어요 그럼 우리 에코플로우 제품을 다른 정리 설비나 캠핑카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차 원형 그대로예요 그렇죠? 평탄화만 시켜놓은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차박을 즐길 수 있다 파워뱅크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 저 에어품을 이렇게 딱 꽂아놓고 네 오우 아 보시겠습니까 자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출력이 세니까 그렇죠 얘도 빨리 되겠네요 차박으로 쓰실 수 있는 평탄화가 마무리 이렇게 놓아 주무시면 되고 3단 4단을 볼까요 그렇죠 3단 19시간 감사도록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몇 단이죠? 치침보드 아 치침보드일 때는 아 치침보드일 때는 20시간 하루 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파로도 푸실 수 있다 에코플로우의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별점이 있길래 이렇게 월드바이더에서 알아주는 브랜드입니까? 일단은 이름이 이쁩니다 에코플로우 이름이 이쁘고요 그다음에는 이쁜 디자인과 빠른 충전속도 엑스 스트림이라는 기술로 충전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리고 엑스 부스터라는 기술로 인버터 능력이 2배로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차박하시는 분들이 보통 차량에 배터리를 매립해서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편안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패널과 같이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차량 시거잭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220 전원을 꽂았을 때 1시간에 80%가 충전이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이거 하나면 끝인 거네요? 올인원 파워뱅크 하나면 모든 캠핑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 쓰지 마세요 전기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하세요 올인원 파워뱅크 에코플로우입니다 특장점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큰 용량은 농막이나 산업 현장 그리고 버스킹 이러한 용도로도 네 맞습니다 쓸 수 있는 용량이고 아까 그라인더 이러한 거는 좀 와 멋졌습니다 14인디 절단기를 돌려서 절단도 가능하고요 네 간단 간단하게 용접도 가정용 용접기를 이용해서 용접도 가능합니다 발전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왔네요 이제 이제는 배터리 세상입니다 배터리 세상이 왔네요 네 맞습니다 Low battery? Take time out to soak up the sun Taking a drive? Even better! They're the perfect power couple 이게 배터리가 인산철인가요?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리튬이온이온이예요? 예예예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또 출력도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안정성으로는 BM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에코플로우의 기술이 BMS 쪽이랑 출력 쪽의 기술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출력으로는 X 부스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받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전력을 이 인버터의 전력에 맞게 낮춰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은 얘가 3kg 잖아요 인버터가 예예예 그런데 어떠한 기구가 만약에 6kg 에요 네네 걔를 다운되는 게 아니라 3kg에 맞게끔 출력을 조절을 해서 네 걔가 돌아갈 수 있게끔 네네네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열 제품, 히터 뭐 이런 제품에 하나여 자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전격 용량은 필요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출력 좀 떨어지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AS는 지금 이 벨타 프로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배터리의 효율과 이런 거를 보증합니다 5년 보증입니다 5년 보증이면 배터리 이상이 있으면 교환되는 거예요? 안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버 시리즈 제품과 벨타 1300 제품 그리고 벨타 맥스 2000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여기 배터리 부분이랑 인버터 부분도 같이 포함인가? 오런티에? 고장나면 무조건 바꿔주시는 거죠? 못 꽂히면 바꿔드려야죠 하하하하하 전부자 가실 이외에 2년, 5년 바꿔주신다 예예예 그러면 차별점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긴 하네요 네네네 자 이 제품들이 차박용으로도 많이 나가나요? 이게? 리버 맥스는 이제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구매하는데요 낚시네저 이쪽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리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박 하시는 분들이 리버 맥스 플러스와 함께 많이들 구매해주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분리가 되는 장점이 있고 이거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가 된다고요? 이제 보시면 밑에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서 이 배터리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로만? 예예 맞습니다 근데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신다는? 네네네 델타 1300 모델이고요 1300 이게 암페아로 치면 몇 암페아죠? 암페아로 치면 105 암페아인데? 100 암페아 정도? 네 100 암페아 정도 나옵니다 네 인버터가 한 2kg 되겠나요? 인버터는 전격 1800W 나옵니다 1.8kg 최대 전격은 얼마 정도예요? 최대 피크 전력은 3000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여기도 태양광 패널 차량 시거 잭 그리고 전원 파워 잭 220 호전성 전원 파워 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솔라 충전도 되고 네 여기는 시거 잭이랑 220 네 유리품까지 많이 나가고 이게 얼마라고 들죠? 이게 139만 9천원이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필요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된다라는게 사용시간 네네네 충전량도 나와주고 네 맞습니다 잔량 네 그리고 인버터 DC인버터 포트가 많은게 좋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라는걸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올인원 파워뱅크로서 좋은 출력과 빠른 충전 이쁜 디자인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같은 경우 무게도 뭐 위만 아 14kg입니다 무게는 가볍진 않네 차에다 올려놓으시고 네 집에 충전하실 때 이게 장점이 또 빨리 충전된다면서요 네 1시간에 80%가 충전이 되고요 정확하게 1시간 40분 미만으로 완충이 100% 충전이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둘룩 올라가가지고 짐 챙길 동안에 네 충전시켜 놓으시고 80% 충전해서 차량에서 잠깐 충전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충전 되는 거 시그재그로도 네 시그재그로도 차량 충전 가능합니다 태양강 충전을 또 된다라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노지나 이런데 가시면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태양강으로 충전해서 사용을 만큼 하시고 저녁에는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들 이런걸 키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플 좀 보여주실래요? 어플로는 어떤걸 볼 수 있는거에요? 어플로는 지금 전력이 어느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시간을 보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입력과 전원을 출력과 입력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사용시간 그리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기능하고 상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에코플로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충전속도 핸드폰과 동일합니다 여성분들은 식기세척기를 원하신다면 남성분들은 저희 파워맹크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앞으로 오나요? 네네 하하하하 이렇게 앞으로 오시나요? 자 우리는 여기 다 봤는데 여기 거상이라는 에코플로 대리점이잖아요 네 저희 대리점이십니다 엄청 매장 큰데 매장 구경 한번 할까요? 아 예 구경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많은 공구들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거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아주 저렴하게 공구들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공구류를 다 팔고 있습니다 아 공구류요? 혹시 여기가 인터넷보다 싸다 뭐 이런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네 감사합니다 용접기 쪽이라든지 그런 쪽은 저희가 AS라든지 임대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용접기 쪽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